졸업하게 되세요 성격이 좋아서 이모차 타는 날은 병원 오는 날이라서 기분이 잘 안좋아 이모차 타는 날은 병원 오는 날이라서 오마이크 우측 어깨 쪽에 애기 코로나부터 들어갈게요 거의 1cc 정도가 다 돼요 그래서 마사지 많이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쪽에도 종합백신 아래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이 어떡해 기관지염은 좌측으로 들어갈거에요. 피아로 들어가는데 인플루엔자는 근육주사로 들어가게 되세요. 아유 잘했다. 이렇게 당기면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의 앞부분에 들어갈거에요. 뒷부분은 혈관신경이 많은 부분이라 아니고 이 앞부분인데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는건 이 부분을 마사지 많이 많이 해주셔야해요. 안그러면 저희 엉덩이 주사 맞을때 아픈것처럼 꺼구나구나. 네 맞습니다. 들어갈게요.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미안해 미안. 아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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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했다.